그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긴 피리오딕 테이블입니다. 말 그대로 주기율 탁자입니다. 그는 주기율 탁자를 만든 뒤 주기율표의 거의 모든 원소를 모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기율 탁자입니다. 그는 주기율 탁자입니다. 모든 원소를 모으고 싶었습니다. 주기율 탁자입니다. 오늘 원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원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그레이 박사가 따로 소중하게 다루는 원소가 있다는데요. 그 특별한 원소는 대체 무엇일까요? 원소를 모으는 건 때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방사성 원소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제 라디오 액티브 스토리지 디스플레이 케이스입니다. 두꺼운 수집품을 만들고 있자니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는 이토록 주기율표에 몰두하는 걸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녁의 연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녁의 여러 가지 지하여 이것은 조회에 그것을 그녁의 연구가 그녁의 연구가 그리고 그녁의 연구가 조회의 연구가 300 years to get us that piece of paper and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one of Mendeleev's contributions was he